안녕하십니까 캠핑카 소소한 캠핑카 서재필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도 안녕하시고 누님도 안녕하시고 형님도 안녕하시고 혼자서 뭔지라 라는가 모르겠네 하여튼 어쨌거나 안녕하십니까 영상 리뷰 좀 한번 해볼게요 조용 옵니다 여기서 갚아볼까요 조용하죠 조용해요 지금 어이 안녕 어 가다 얼른 갖고 와 차량이 입고가 되고 또 빠지고 입고되고 또 빠지고 그래서 현재 들어온 차량들은 이렇게 안 붙어 있어요 금액을 아직 안 붙어 놨어요 금액을 아직 안 붙어 놨어요 어이구 춥다 썰렁해 여기 있나 아하 저것도 만들고 있군요 아하 어휴 바람 불어 춥다 안녕 안녕하세요 어 언제 왔어 언제 왔어 언제 왔어 방금 왔어요 여기 요즘 한번도 안 오냐 아니요 뭐 니가 바쁜게 뭐가 있어 아 뭐 뭐 작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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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작두 좋지 예 아니 안 마셔 예 커피 아주 징글징글하다 아주 손님 오실때마다 커피 열 열 잔은 먹는 것 같아 아우 야 이거 시트 색깔 이쁘다 밥들 먹었나 네 밥 먹었어 아 으 으 으 으 으 저거 매트 이따가 다 갔다가 올려놓으라 그래 애들 다 맞춰서 해 으 맞춰서 올려놔야 돼 맞춰서 올려놔야 으 으 으 으 으 으 지금 현재 2월 출고 1월 출고 으 으 으 으 으 이렇게 됐고 2월 출고는 요렇게 현재 현황판입니다 라면은 오지게 갖다 놨네 그냥 으 으 으 아니 뭐 라면만 먹고 사냐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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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냉장고 아주 이쁘네 이거 98 리터 짜리 실버 2 도어 괜찮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병원 갔다 왔다네 네 온도가 많이 올라갔어? 네 병원은 못 가고 네 38도가 넘어갖고 38도? 네 어제 네 병원은 못 가고 약국에서 약주감받고 응 응 코로나 검사 막 예 코로나 검사 막 응 괜찮아? 네 라면을 좀 두껴먹어야지 배가 터지려고 나 네 네 운동을 하던가 네 배가 배가 터질라 그래 이 자식아 네 폐대기 때문에요 폐대기 때문에요 폐대기 때문에요 젊은 놈이 운동을 해야지 이 자식이 맨날 먹고 놀고 자고 그냥 네 저 뭐야 저기 차 다 열어봐서 침상 올라가 있는 차들 있잖아 네 출고대기하는 거이 네 매트 다 갖다가 끼워서 올려 그냥 올려버려요 아이 깨끗하게 청소해야지 이 자식이 그냥 올려버리고 네 다 맞춰서 네 어 깨끗하게 네 어 걸레도 갖고 다니면서 누가 올라간 데 있으면 한 번씩 훔쳐내고 그래 어 오늘 날 좋습니다 바람도 없고 오늘부터 영상으로 올라간다는데 좀 따뜻한 봄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형님들 누님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주말에 즐거운 저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달 가세요 형님들 들어가세요 누님들 네 좋아요 구독도 많이 눌러주세요 홍보도 여기저기 좀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